이 색깔 너무 예쁘죠? 핫핑크? 벌써 불안한데? 저는 차라리 이런 컬러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제 취향에 또 맞는 그런 립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디바 신 시그풀 입술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디 ASMR입니다. 오늘은 제가 립스틱을 발라보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드디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한참 유행할 때 계속 안 봤다가 이번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또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진단을 받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퍼스널 컬러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검사 scores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여름 콜 라이트 컬러입니다. 저는 제가 여름 콜 라이트일 줄 몰랐어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이나 립스틱 특히 이런 거를 웜톤 케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가을 뮤트 아니면 가을 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여름 쿨턴일 줄 몰랐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평소에 골드 악세사리 절대 안하고 또 얼마 전에 골드 브라운 같은 걸로 염색했는데 너무너무 안얼려서 다시 약간 어두운 톤으로 톤 다운을 했거든요. 그런 거나 평소에 약간 푸른 빛깔 이런 옷을 좋아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 굴돈이 맞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여름 쿨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된 이후에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 중에서도 쿨톤에 맞는 그런 화장품들과 웜톤 계열인 화장품들을 좀 나누는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립스틱이 웜톤이 웜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쿨톤 계열 립스틱도 있기는 한데 웜톤이 월등히 많고 쿨톤은 그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모아봤거든요. 쿨톤에 맞는 립컬러를 한번 발라보고 진짜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제가 쿨톤이라고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저는 좀 이렇게 핑크빛 쿨톤 계열 립스틱 조금 평소에 진짜 안 발라가지고 정말 정말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임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진짜 이게 쿨톤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느낌상 아 이거는 쿨톤인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아 제가 지금 바른 립도 제 나름대로 쿨톤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른 거거든요. 어떤가요? 약간 핑크핑크 하죠? 제가 오늘 바른 립부터 보여드리면 사실 처음부터 아예 쿨톤으로 갈 자신이 없어서 좀 두 개를 믹스해서 발랐는데요. 처음에 바른 거는 요거 나스의 돌체비타를 발랐습니다. 이 색깔 너무 예쁘죠? 요런 컬러인데 이거를 베이스로 얇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요런 컬러 이거는 페리베라 잉크 무드 매트스틱 13번 일잘 플럼 요거를 레이어드해서 발랐어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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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살짝 웜인데 베이스로만 얇게 깔아줬고요. 요거는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어요. 근데 연하게 바르니까 이렇게 요런 필럼 컬러가 많이 돋보이진 않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꺼낸 김에 한번 풀립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좋은데 이렇게 뚜껑이 너무 뻑뻑해서 닫고 열기가 조금 힘든 게 단점이에요. 이런 걸로 해요. 풀립으로 발랐을 때는 조금 더 확실히 플럼기가 플럼기가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조금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인 것 같아요. 조금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입술이 아파가지고 오늘은 좀 클렌징 티슈를 쓰려고 합니다. 오늘 뱁뱁 뱁 뱁 뱁 뱁 뱁 뱁 지우는 거는 조금 여러분들 보시기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편집을 앞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쿠션을 한번 눌러줄게요. 이 쿠션은 스누피가 귀여워서 구매했는데,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21C 로즈 바닐라 컬러입니다. 제가 이게 얘도 있고, 또 달리 브라운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거는 21C 옐로우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스누피 케이스가 귀여워서 구매했는데, 이게 쿨톤 쿠션이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연한 것들 한번 발라볼게요. 이건 딱 봐도 약간 쿨톤 같지 않나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갓기천사 04번 입니다. 이런 컬러에요. 핑크 핑크. 굉장히 글로이한 텍스처인데, 저는 사실 매트한 립을 좋아해서 이런걸 잘 바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텍스처를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구요. 그 퍼스널 컬러 진단받은 곳에서. 한번 발라볼게요. 어, 벌써 약간 어색한데요? 근데 확실히 약간 입술이 되게 축축해보니요. 축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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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가 먹지는 않았는데, 냄새 때문인지 되게 달달한, 달달한 맛이 나는데요. 사탕같아요. 슈퍼축 스타일 기맛. 그런 냄새가 납니다. 예쁘네요. 저한테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립스틱 자체, 립 자체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샤넬 헬시글로우 립밤 미디엄 컬러입니다. 이거 옛날에 생일선물로 선물받은 것 같은데, 이게 립밤이라고 되어있긴 하지만, 이런 핑크 컬러의 발색이 조금 되는 립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근데 얘도 살짝 쿨톤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고, 살짝 쿨같기도 하네요. 근데 제 기준, 이건 핑크색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요. 굉장히 발색이 잘 되는데요, 이게 확실히 립밤 제형이라서 그런지 이거는 촉촉함을 넘어서 약간 조금 번들번들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뭔가 립밤을 바르긴 바르야 되는데, 조금 색깔이 있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컬러입니다. 괜찮네요. 그리고 이게 더 재밌는 게 제가 원래는 아이섀도우도 약간 브라운 계열을 많이 쓰고, 블러셔도 약간 웜한 그런 컬러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럴 때는 이런 쿨턴 립스틱이 진짜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은 좀 핑크 계열, 약간 보랏빛 이런 걸로 섀도우랑 블러셔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립스틱이 괜찮은 거예요. 쿨턴 립스틱이.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쿨턴으로 내가 메이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더 뭔가 쿨턴 립스틱이 더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여기까지가 조금 촉촉 계열일 거고요. 이제 거의 촉촉한 건 많이 남아있잖아요. 다음 것도 발라볼게요. 이제 약간 조금 매트한 거 위주로 발라줄 거라서, 입술 색을 조금 더 죽여봤어요. 이거는 진짜 절대 잘 안 바르는 컬러인데, 핫핑크. 이거는 인가 파우더 펠러 립스틱 핑크 인 더 시티 라는 컬러입니다. 한번 손목 발색부터 해보면, 요런 컬러에요. 요런 컬러. 진짜 도저히 애는 플립으로 바를 자신이 없으니까, 엄청 얇게, 연하게 먼저 발라볼게요. 벌써 불안한데? 손으로 조금씩 발색해야 될 거 같아요. 손으로 조금씩 발색해야 될 거 같아요. 좀 깔끔하게 바르지는 못했는데, 번지긴 했는데, 요런 컬러입니다. 와 진짜 핑크핑크네요. 진짜 이거는 반박불가 핑크. 쿨톤 핑크. 역시 어색해. 역시 조금 어색한 감이 있어요. 평소에 너무 안 바르다는 컬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아 역시 좀 약간, 이런 쨍한 걸로는 뭔가, 약간 조금 입술이 너무 튀어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제 얼굴에서는. 근데, 제가 여름 쿨 라이트라 그랬잖아요. 근데, 뮤트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 사실 좀, 내가 뮤트이길 바랬어. 라이트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뮤트. 나는 뮤트톤을 좋아하니까, 뮤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어떤데? 그 다음은, 오스의, 에어매트 루즈 103 라잎 펄버리 컬러. 쭉쭉. 요런 컬러입니다. 요거는, 이거 쿨톤 맞나? 갑자기, 아닌 것 같은 느낌. 조금 애매하다. 약간, 레드 같기도 하고, 이거, 이거는, 쿨톤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쿨톤 간별 실력이 조금 없어서, 잘못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보류. 이거는 일단 보류시키고, 이거는 아마 확실한 쿨톤일 겁니다. 무스 에어매트 루즈 102 플럼 오키드. 무스 에어매트 루즈 102 플럼 오키드. 요 컬러입니다. 일단 오키드가 들어가면, 거의 쿨톤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약간 보랏빛 계열이니까. 발라볼게요. 발라볼게요. 발색이 엄청, 확 잘 돼가지고, 조금씩 바르려고 했는데, 벌써 발색이 다 돼버렸네요. 안쪽에는 조금 더 진하게 발라볼게요. 어떤가요? 아 근데, 막상 발라보니까, 그렇게 막, 이거? 오키드 맞나? 살짝 웜 느낌도 나는 것 같아. 근데 색깔은 예쁘다. 그쵸? 색깔 예쁘네요. 이런 걸로 합니다. 블라모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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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태까지 보다는, 약간, 쿨, 웜, 둘 다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음. 그쵸? 완전 오키드. 완전 오키드 컬러는 아니네요. 살짝 조금. 음. 뭔가 레드. 다 좀 들어간, 그런 오키드인 것 같아요. 블라모키드 컬러. 그 다음에는, 요거. 요거는, 세포라에서 구매한, 로즈. 음. 크림 립 스테이. 음. 컬러는, 86번. 이에요. 오. 오. 소리 좋다. 그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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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ml. Kaf. 이 랩. 이 랩. 보다. 닦. 고. 챔 mau. 어때요? 아까처럼 너무 쨍한 컬러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약간 조금 탁하고 어두운 컬러가 차라리 조금 마음이 놓이더라고 약간 제도는 조금 낮은 그런 컬러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뭐 여름 쿨 라이트라고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 취향이 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나름 쿨이면서 제 취향에 또 맞는 립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색깔 예쁘지 않나요? 얘는 진짜 매트하게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유지력이 좀 좋은 편이에요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입술 만약에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마르면 각질이 조금 신경 쓸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렇게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요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말릴때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리퀴드로 말리면서 마무리는 엄청 벨벳 펫트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세포라 86번 컬러였습니다 근데 장점이기도 한데 단점이 잘 안 지워져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은 클렌징 티슈가 있으니까 좀 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찍다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찍다보니까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를 한번 준비하고 왔고요 마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간 조금 엄한 엄한 팁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엄청 진한 거를 잘 안 바르는데 한때 엄청 그런 거를 사서 모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이거는 나스 행 투미 베이비 벨벳 매트 립 펜슬입니다 뭐 립 펜슬이라고 해서 사긴 했는데 뭐 그냥 립으로 발라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야 그래서 립 펜슬이라서 이만큼이 끝입니다 이렇게 살짝 오버립을 이렇게 드리 이런식으로 살짝 조금조금씩 그려가면서 오버립으로 연출해주기가 되게 쉬운 제품입니다. 예쁘죠? 이것도 살짝 오키드 느낌이긴 한데,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연하네요. 크리미하게 발리는데,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입니다. 이거는 약간 조금 더 뮤트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막 검색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때는 쿨톤인 것 같은데, 웜톤인 것들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쿨톤이라면 진짜 진짜 약간 좀 더 핑크, 더 보랏빛이 많이 나는 약간 그런 핑크를 생각해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웜톤 립스틱이 예뻐 보일까요? 그 펄스널컬러 진단해주시는 분이 저한테 제일 안 어울리는게 약간 오렌지색깔이라 그랬어요. 학생 때 오렌지색깔 틴트 진짜 많이 발랐는데. 근데 사실 지금은 오렌지색깔 완전 쨍한 오렌지색깔은 잘 안바르거든요. 그래서 오, 안 바르는 이유가 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진짜 진한 컬러들. 이거는 맥 디바구요. 디바. 이건 더 진한 거. 이거는 맥의 씬이라는 거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웬스데이 그거 할 때도 이걸로 이렇게 발랐던 기억이 나는데, 응, 요렇게. 이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스위컨셉 아이즈의 117시그풀이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조금 발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건, 오, 굉장히 매트하네요. 발릴때부터 매트해 벌써. 요게 이제, 디바. 됐습니다. 요게 씬. 그리고 마지 막 시그풀. 오... . . . 디바, 신, 시그스. 근데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디바부터 한번 발라볼게요. 손가락으로 조금씩 연하게 발랐는데도 워낙에 진하다 보니까 발색이 진짜 잘 돼요. 요건데 막상 바르니까 핑크 느낌도 많이 돌죠. 제 원래 입술 색깔이랑 만나면서 연하게 바르니까 좀 더 핑크 느낌이 아직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번 풀 립으로 발라볼게요. 아 이건 씬이구나. 자랑 바르봐. 디바. 짠. 백티바루. 이 컬러를 풀 립으로 한번 발라왔습니다. 확실히 아까 얇게 발랐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죠? 같은 컬러인데도. 이렇게. 근데 사실 여름 쿨 라이트한테 이런 톤이 어울리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거는 겨울 쿨. 근데 뭐 오늘은 쿨톤 립스틱 발색이니까 이렇게 한번 조금 진한 것도 발라봤습니다. 옷을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입었으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쵸? 너무 파스텔이라서 조금 안 어울리기는 하지만 이런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는 씬을 한번 발라볼게요. 씨인. 다시 또 지우고. 일단 연하게. 아 너무 매트하다. 계속 매트한 거 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지우고 하니까 입술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입술 색을 완전히 죽이고 맥의 씬을 진짜 진짜 얇게 바른 다음에 스머지한 색깔이에요. 진짜 너무 얇게 발랐나봐. 조금만 더 발라볼까요? 살짝 그라데이션 립처럼 안쪽에만 조금 진하게 발라봤어요.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안에만 살짝 이렇게 조금 진하게 이렇게 발색해 주는 거. 이런 느낌. 그러면 또 풀 립을 발라봐야겠죠? 약간 바뇨. 약간 롤플레인 이런 거 할 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런 걸로 합니다. 풀 립으로 발랐을 때. 얼굴이 약간 창백하게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가? 립스틱이 이걸 바르니까 얼굴이 더 하얗게 질린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여기다 약간 블랙이나 어두운 차주 빛, 어두운 네이비 이런 거 입으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쁘네요. 색깔이 예쁘네. 이제 마지막 진한 립스틱. 이제 마지막 진한 립스틱. 쓰리컨셉 아이즈에 티크풀 발라볼게요. 각질이 생기고 있어. 시간으로 각질이 생기고 있어. 이건 진짜 발릴때도 엄청 매트해가지고 입술이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얇게 발랐을 때 느낌이고요. 이거는 살짝 그라데이션 립 그 다음 마지막 플립 아예 얘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오버립으로 발라봤습니다. 이건 진짜 진하죠? 오버립으로 바르니까 짜장면 심하게 먹은 짜장면 열심히 먹은 애같이 생겼네요.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지웠고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쿨톤 웜톤 상관없이 잘 바를 수 있는 이 이거 샤넬의 루즈얼로 잉크퓨전 발공력 핑크 브라운 컬러를 바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쿨톤 립들 나름대로 모아가지고 한번 발색해보는 영상이었는데요. 뭐 웜이다 쿨이다 뭐 웜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다기가 좋아하는 거를 바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신에 조금 난 이런 것만 발라야지 하고 안정지지 않고 저는 좀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구요. 또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